찬호님 정규앨범 수록곡 풍등의 뮤직비디오 영상 조회수가 22만을 넘어서며 유튜브 인기 급상승 영상 1위에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편 국내 최고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 멜론에서 찬호님 신규앨범 1의 스트리밍 조회수가 100만회를 넘어섰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찬호님의 이러한 100만 돌파 기록은 14시간 20분만에 달성된 기록이며 멜론 역사상 역대 7위의 기록입니다. 찬호님 너무나 자랑스럽고 찬스님들 정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찬호님 너무나 자랑스럽고 찬호님 경 Give me 3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